KTX 406 열차 유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!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팀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나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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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, 너 여기 꽁짱하고 착한 있어? 나 아무것도 없어. 살려주세요, 뭐가. 올라와, 올라와! 빨리 와, 빨리! 뭐야, 빨리 출발! 안 돼요, 내 친구가 알 수 없는 거야! 저 지금 몇 호칸? 승괴로 가! 빨리 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야! 당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가 병해! 다툴할 수 있었어! 미강천이 더 이상 부산으로 논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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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툴할 수 있었다. 과연, 나, 나. 네, 나. 내가 왜 안 되겠다! 네, 나! 나는 우리가?